2, 3, 박탈! 안녕하세요 박탈승사입니다! 네 저희가 드디어 정규 40 맵 of the soul 7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. 타이틀곡 ON이 틱톡에서 단독으로 12시간 먼저 30초 선공개되었었죠? 네. 많이들 미리 틱톡에서 확인하고 다양하게 사용해보세요. 네. 타이틀곡 ON은 또 다른 차원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곡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7년 그리고 잠시 시청되기도 했지만 이젠 어디서든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된 저희 방탄소년단의 의지와 사명감을 드러낸 노래입니다. 네. 그 외에 음원들도 발매 일시에 맞춰 같이 공개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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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저희의 틱톡 채널이 오픈을 했습니다. 틱톡 채널의 수많이 오픈! 소린 실력! 여러분 많이 기다리십시오. 여기서 아미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새롭네요.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렙니다. 앞으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둘 셋! See you again soon! Let's go! Let's go! 야 발 발! 야 안 보여! 야 발 발! 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